노경은 선수 패 없이 1승 6홀드 0.79의 놀라운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상황에서 노경은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섰는데요 남은 경기 상관없이 지금 2위 임창민 선수 28홀드 김진성 27홀드 노경은 선수가 멀찌감치 달아나면서 이미 홀드왕 타이틀을 확점 지었습니다 그렇죠 홀드는 벌써 9개나 차이 여유롭게 홀드 타이틀을 거미지었어요 한 점 차를 지키기 위해서 SS 랜더스 두 번째 투수 노경은이 올라왔습니다 원아웃 투자 3로와 2로 내야는 전진 수비 타석인 7번 타자 이재원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선수도 컨택 능력이 상당히 깨어난 선수거든요 이 대결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낮게 볼 초구의 구속은 146km 결과적으로는 노경은 선수는 1루 베이스가 비어 2등을 활용을 할 거고요 지금처럼 포심은 몸쪽으로 깊게 사용하고 그리고 스플리트 변하고 계열로 낮은 공으로 유인을 할 겁니다 채우게 된다면 대기 타석인 이도윤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쪽 파울 이재원 선수도 산전수준 다 겪은 베트라인 타자인가요 지금도 몸쪽에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스윙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재원 선수는 오늘 땅볼과 삼진 개인 통산 노경은 상대로 28타수 9안타 3할 2푼 1리 올 시즌 득점권에서도 타율이 높습니다 3할 1푼 4리 몸쪽 돌았습니다 저게 욕심입니다 이재원 선수는 몸쪽을 노리고 있지만 스트라이크를 쳐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나쁜 볼에 베트가 나가서 좋은 결과 만들기 어렵거든요 볼 하나하나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김광연 가운데에서 몸쪽으로 테일링 생기면서 정말 볼끝의 무브먼트가 상당히 좋은 투심을 던졌습니다 낮은 볼을 돌았어요 스윙 섬진 투아웃 정말 대단합니다 노경은 선수 역시 주자가 스쿨링 포지션 주자 3류 상황에서 어떻게 볼 배합을 해야만이 실점을 하지 않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투수예요 무엇보다도 제구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말이 가능하거든요 아웃카운트 이후 김광연이 환하게 웃었고 대타 하주석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터너의 팬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노경은이 올라와서 귀중한 아웃카운트 하나를 챙겼고요 이제 대타 하주석과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오늘 이도현 선수가 두 타석 모두 3딜을 당했거든요 타격감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하나 벤치가 하주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초구를 돌려봤습니다 스트라이크 1 저렇게 대타가 나오면 초구의 적극적인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2구, 스윙! 노트에 볼 카운트 볼의 움직임이 정말 다양한데요 스플리트 떨어지면서 자타자와 멀어지는 정말 공략하기 까다로운 그런 구종이고요 2, 4, 5의 주자 3유 상황이잖아요 이지영 포수는 정말 낮은 바운드 볼에 브루킹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나 노경연 선수는 낮은 배나구를 많이 던지는 그런 유행의 투수거든요 높습니다 144 경험이 많은 이재원 선수가 3위를 물려났고 그리고 하주석도 상당히 경험이 많은 선수거든요 올해 대타 타율 좋습니다 좋은데요 4릴 품칠리 1앤 2 주자 3로와 2로 낮게 바운드 볼 참아냅니다 정말 브루킹 잘해줬네요 저렇게 안정적으로 브루킹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경연 선수가 마음 놓고 낮은 원 바운드 스플리트를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노경연의 스플리트 올해 84년생의 홀드완 노경연이 주자 3루와 2루 상황에서 올라왔습니다 노경연의 스플리트 바깥점! 방망이 들었습니다 보유하던 노경연은 한 점 차를 지켜냅니다 아 정말 엄청난 피칭입니다 노경연 선수 선발 김광연의 노경연의 스플리트